이건 몰랐지? 향수 쓸 줄도 몰랐어 나는 이걸 향수로 쓰시네? 이 향사분도 쪼금 하시네 오케이? 진심으로 상대드리겠습니다 무로님 무로님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노린 건 무로였다고요 무로를 물어! 너무 재밌고 컷 무로를 왜 물어? 이게 재미없다고? 여러분들 최근에 누구 방송 봤어요? 어느 방송을 보길래 이렇게 두인들이 다 높아진 거야 들어와 빨리! 오늘 호숫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거 이명 없애는 기술 때문에 쪼금 이명이 덜 됐다 꺼져 저기있다 일로와 누구니? 선지자는 아니다 일단 일단 포탈 하나 없애주고요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끊기세요 이렇게 끊기세요 이렇게 끊기세요 일단 물려! 어우 나이스 물었다 정신 못 차리는 줄 컷! 나쁘지 않았고 헉 겁나 빠르고 일단 한 대 맞춰주고 잠시 부담되죠? 이거 각도 안 나오죠? 이걸 안 맞는다고? 까비 아 이거 맞췄으면 한 대 또 맞출 수도 있는데 나 이거 미리 부셔둡지나? 내려서 구해보든가 이걸 때려버렸네?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지? 쪼옥 쪼옥 들어가주고요 어이 타이밍이 이렇게 얇은 데가 있다니 넘어가야죠 그럼요 넘어가야죠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워파원의 겜지자 오케이 이러면은 야만인 멧돼지 없고 저기 지옥에 구간에 묶어줍시다 야만인은 지금 해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야만인 저기 보이죠 그리고? 치료받고 있네요 그럼 빨리 가줍시다 특히 저기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기 빨리 가주는게 좋아요 겁나 빨라! 미친건가? 아직 저기서 안옵니다 아직 이러면은 샤먼 날아가고요 무조건 날아가고 무시하고 여기 잡겠습니다 얘 어딨니? 거기로 갔구나! 이건 생각을 못했네 내가 마이 미스테이크 이걸 십일자로 풀이하게 보내주는 동선을 짜게 만들어줬습니다 핸디캡 있죠 잘하는 친구네 저 친구는 그나마 상대해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당신 어이 바로 큰일 죽어요 여유롭게 아 한 대 맞춰주는 센스 이럴 줄 알았죠 저는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멧돼지 컷 자 야만인 내려왔죠? 멧돼지에서? 멧돼지 너무 오래 타고 있었죠? 멧돼지 그냥 피어버렸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버렸죠 포켓볼에 아주 그냥 저기 밑에 돌리고 있겠고 여기 위에도 돌려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는 새거거든요? 야만인 돌린게 없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다 새거 한마디로 얘를 죽이면 끝난다는 소리죠 아 이걸 구하네 지금 하나 새거 오케이 빨리 묶어두고 선지자 쫓고 선지자 쓰러뜨린 다음에 여기 판자 없는데요? 어차피 조향사가 구하러 와도 되죠? 해독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왔네요 구하러 어디서 왔죠? 구했네? 아 이거 그냥 선지자를 들고 날려써야됐나? 각 안나오죠 지금은? 밀어주면 고마운거죠? 저기 돌리고 있고 위에 그냥 저기를 견제가는게 야만인 내려라 안내리나? 아 이거를 안내리네 이거는 뭐 시간거로도 뭐 되긴 하는데 어차피 못 구하거든요? 저친구가 내려오지 않는데 그냥 못 구하보여 이러면 이 친구 그냥 보내겠는디? 아 마이스 아드각인가? 아드각은 아닌가보네 어디갔어요? 아 빠졌구나 오케이 이건 몰랐지 향수 쓸줄도 몰랐어 나는 이걸 향수로 쓰시네 이 향사분도 조금 하시네 오케이 진심으로 상대드리겠습니다 무로님 무로님 무로님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노린건 무로였다고요 무로를 무로 너무 재미있고 컷 무로를 왜 무로 이게 재미없다고? 여러분들 최근에 누구 방송 봤어요? 어느 방송을 보길래 이렇게 누인들이 다 높아진거야 들어와 빨리 여기서 오고있죠? 들어왔죠? 에이 너무 뻔해 설마 이거 아드각 맞추고 왔다 해라 진짜로 원래 재미없었던걸요? 아 드디어 의자평사 안됐다 그쵸? 갑자기 왜 잘하냐구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러 캐릭터를 보여드리기 위해 하다보니 못하는 것처럼 웃겼다 했잖아요 바로 또 못하는 캐릭터 꺼내겠습니다 후야아 분수공장은 워크 아닌가요? 진짜 아무리 아시는 분이시긴 하네 워크 가겠습니다 이걸 케어를 해봐야되나? 예 한번 가보세요 용병이니까 괜찮을거야 감재근직은 케어를 너무 야무지게 바라거든요 아 죽었다 근데 코앞인데 저기 의자가?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업네이스 개공님이 난 맞아주면은 좀 시간이 벌 수 있을텐데 개공이는 기계로 돌리고 그쵸? 예 근데 개공님이 그냥 손절 사미나드를 보자 라는거를 아마 왔다! 기절 먹어라 나도 먹고 맞는다 이건 아아 진짜 이거 거리가 너무 길어 저거 내건 어디있든 날아오겠지? 정탐자 되나 이거? 아아 너무 잘 깔아버리고 응 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 왜이렇게 빨라요거 아아 동선을 반대로 꼬아봤는데 제가 꼬이는 녀석이었네요 보통 꼬이기엔 너무 작습니다 ㅋㅋㅋㅋㅋ 꼬나여기로 히히 그러게 쪼긋 하지만 다 돌린다면? 내가 여기서 다 돌린다면? 깹 잭슨 올랐쭈? 타랑 자자자자자자 어게 오케이 원키스매직스 네이스샷! 이럴려고 제가 아까 미리 맞아뒀었죠? 확실해요? 내가 계속 헤어간 깔짝깔짝 에이쿠! 54포라고? 저기가 54포라고? 자 지나간중에 안녕하세요 꺾어주고 닫아주면 문에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그로 끈다 페이사님 조심하세요. 우산 던진다 근데 아 해독기쪽으로 던지 흐르륵 유 destru워 건물룸 그러나 요즘 나미ват자 감사합니다.